미래 음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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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미래 음향기술 미래 음향기술 미래음향기술 소개해드리는 두번째 시간으로 가상음정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Virtual Acoustic Field 라고 지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줄여서 그냥 Virtual Acoustics 혹은 VA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납니다 가상음장 기술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 전에 한번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주 예전 처음에 저희가 공간이 음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공간이 있을 때 이 공간의 음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연구 분야가 있다고 저희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음향 관련 연구 분야를 설명드리면서 전기음향, 심리음향, 기타 등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공간과 음향이 만났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분야를 무슨무슨 음향이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괄호 속에 들어간 단어는 뭘까요 힌트는 물론 공간 자체는 답이 아닙니다 공간 음향은 사실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3D 오디오 혹은 Immersive 오디오를 얘기하는 그런 분야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요 공간 자체와 음향이 만났을 때 서로 생기는 그런 인터랙션에 관해서는 저희가 신뢰음향 분야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저희가 건축음향이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건축음향 중에서도 신뢰음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뢰음향이 어떻게 가상적으로 제어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고 싶은 주제는 일단 공간과 음악은 운명의 공동체처럼 지난 인류와 함께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폴 벨러리라는 철학자는 음악과 건축이야말로 사람을 총체적으로 감쌀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는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하면서 음악과 건축, 즉 건축에 포함하는 공간을 포함한 두 요소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서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동굴에서 들리는 반사음 신의 임재를 나타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안에서 많은 종교적인 의뢰들이 이뤄졌던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건 저희가 유추하는 것입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동굴에서는 에코가 굉장히 긴 시간차를 두고 돌아오기 때문에 돌아오는 음에 돌아오는 그 반사음에 다른 음 높이를 가지고 소리를 섞어서 다성음악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악학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다성음악은 중세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많은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미 이전부터 인류는 다성음악을 만들어서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르케 시대에도 분명히 많은 작곡자들이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었고 환경을 이용해서 그 환경을 고려해서 작곡하는 것들이 거의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모차르트가 다음과 같은 편지글을 남긴 바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모차르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작곡한 이 음악을 오케스트라 가까이 있는 박스석에서 들으면 얼마나 아름다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갤러리석에서 듣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라고 스스로 자기의 음악이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들을 관련된 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화려한 조명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위쪽에 벽에 있는 박스석에서 듣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갤러리석보다도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전달해 줬다 라는 그런 얘기를 남겼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음악 관련 커뮤니티에 가보면 무슨 컨서트홀의 몇 번째 석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글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음악에 따라서 혹은 연주자에 따라서 공간과 음악이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딱 찍어서 이 공연장에는 이석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음악과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반응한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음악과 공간의 연결점은 바로 잔향 혹은 우리가 리버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특정 공간이 만들어있는 잔향 시간에 따라서 공간의 음향적 기능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면 음성 전달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달이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잔향 시간이 선호됐습니다 음악은 음악에 풍성한 소리와 공간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간 자체를 다 울리는 그런 식으로 울려내서 그 울림, 잔향이 길어진 그런 긴 잔향 시간을 선호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 음악연주홀 이런 것들은 서로 같이 사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강의실은 강의실, 음악연주실은 음악연주실 이렇게 사용되었지 두 개를 섞는다든지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처럼 공간이 좁아지고 좁아지고 사람의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가 좁아지면서 하나의 공간을 딱 하나만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의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강의실에서 음악연주도 하고 음악연주를 해서 강의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니즈, 이러한 필요가 바로 가변음장 혹은 가변 잔향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솔루션을 찾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물리적으로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가장 쉽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아이디어가 쉽다는 거지 어떤 실제로 구현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 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싸면 두 개의 공간을 실제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안에 있는 공간이 필요할 때는 안에 있는 공간만을 이용하면 되고 밖에 있는 큰 공간이 필요한 경우는 문을 열어서 마치 전체가 열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지 않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당연히 이 방법은 작동을 잘합니다 실제로 공간이 두 개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공간처럼 보이지만 필요해서 작은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큰 공간으로 쓰기도 하는 이 방법은 아마 전통적으로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도 누구나 다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쉽게 느끼셨겠지만 쉬운 솔루션인 반면에 과도한 설치 비용 및 유지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큰 공간이 요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은 안에 있는 작은 공간에 불과한데 제가 필요한 음향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더 큰 공간을 뒤에다 가져다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큰 공간들은 대부분 낭비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은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다른 목적으로 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솔루션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플렉서빌리티가 없는 유연성이 없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상 음장 제어는 전기음향적으로 이 방법을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제시된 방법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새처럼 나온 이 그림 음원에서 귀까지 전달되는 하나의 패스만 있는데 이 새의 소리를 마이크가 잡아서 마이크를 통해서 뭔가 신호처리를 해줘서 스피커가 다시 전달해준다면 이 엑스트라 빨간색으로 주어지는 정보가 마치 이전에 보셨던 음향 구조 안에서 룸 안에서 또 하나의 룸이 생겨서 생기는 두 엑스트라 정보처럼 똑같은 기운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표시되는 어쿠스틱 챔버 혹은 엑스트라 음향을 조절하기 위한 이 공간의 특성을 잘 표현해서 혹은 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전기적으로 처리를 해서 룸에게 전달해준다고만 하면 왼쪽과 오른쪽은 실제적으로 같은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음향적 해결책이 많이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에 있는 이런 공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공간보다 훨씬 더 큰 공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이 공간에서도 마치 큰 컨서트홀에서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음향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완전 만능은 아닙니다 문제점도 있는데요 이 문제점은 지금 이 그린 색깔로 나온 것처럼 녹색으로 나온 것처럼 스피커에서 원하지 않게 다시 마이크로 돌아가는 피드백이 생긴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른쪽에 대한 물리적으로 혹은 실제 공간만을 이용해서 제공했던 솔루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에는 현 시점 지금 제가 강의를 만들고 있는 2023년 현 시점에서는 이 피드백 제어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서 많은 곳에서 이 전기 음향적인 솔루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야마에 있을 때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팀들과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받아서 가상음장을 활용한 연구 주제들을 계속 이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가상음장을 활용했던 부분이 바로 이 음향유산 분야인데요 음향유산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은 2019년에 화재로 불타고 있는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의 사진입니다 이 노트르담 성당은 그냥 성당으로서 가지는 문화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음악적 공연들 때문에 파리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공연장 중에도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불타버림으로 인해서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음향적인 가치가 혹은 음향적인 유산으로서의 그런 가치들이 다 동시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근데 참으로 다행히도 이 화재가 일어나게 한 1년 전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일하고 있는 연구자 한 명이 이 데이터를 음향 데이터를 노트르담 성당이 가지고 있던 음향 데이터를 아주 촘촘하게 잘 측정을 해서 보관을 해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지느면서 음향적인 요소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새롭게 리스토어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 노트르담 성당에서도 음향 정보가 이전과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건물에 가지고 있는 음향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디지털화해서 보존하려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가상 음장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음향 유산 보존 및 디지털화 사업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링크를 아마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자가 이전에 녹음했던 이전에 담아두었던 음향 자료를 이용해서 디지털로 노트르담 성당의 음향을 복원하였고 이 복원한 것이 뉴욕타임즈의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로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현재 노트르담 음향이 어떻게 복원되고 있는지를 가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으로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음향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복원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혹은 가상현실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오랄 헤리티지 음향 유산 관련된 프로젝트도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저희 프로젝트 웹사이트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던 동영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있던 RIT라는 학교에서 만들어졌던 동영상인데 이 유튜브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음향 유산의 가상 음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음향 유산을 넘어서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이 가상 음향 제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실과 가상 공간을 잇는 매개체로써 매개체 기술로써 가상 음장 제어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상 음장 기술은 공간의 잔향 시간을 필요에 따라 조절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다양한 음악적 피유를 채워주는 영역을 넘어서서 디지털 문화재를 복원, 보존,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주요 기술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메타버스 등에서도 원하는 실내 음향을 마음대로 디자인해주고 그리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고 저희 랩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런 주제 중 하나입니다 거의 마지막 강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청각 훈련, 그리고 청각 훈련 게임의 내용이 어떻게 진화되어 가고 있고 특별히 디지털 치료제,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키워드에서 이 청각 훈련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미래에 대한 음향적인 방향으로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뵙고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청각 훈련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